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셨던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모님 교회 오래전에 젊은 아기 엄마가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기 엄마가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 말로 설득을 해봤지만 이렇게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때 젊은 아기 엄마가 했던 마지막 말이 교회에 쟁쟁하게 남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천사 얼굴인데 집에서는 마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기가 어린 아이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엄마는 교회 입구에 가면 천사 얼굴이 되는데 집으로 가는 차 문만 닫히면 마귀 얼굴이 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참 부담되는 일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런 좌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이죠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참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좌절감이 아닐까 합니다 소위 이런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말이죠 참 이게 좌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사실은 천사 얼굴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표정들이 심각하세요 천사 얼굴이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마귀 얼굴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10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뭘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야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사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생각나세요?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 믿었을 때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나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통통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사실 자주 있는 게 문제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서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셨을까요?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을 거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보는 눈에는 저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어머니랑은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열심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도 잘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들포도가 맺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찬 포도나무라고 하셔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들포도뿐이에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이 다른 순간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찬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예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는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안에예요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영접했음에도 그때뿐이고 아예 까맣게 새까맣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눈이 열렸다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데 입이 심심해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먹는 요거트 짜요 짜요 여러분 아시나요? 짜요 짜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려고 딱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애들 거야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마치 제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거 애들 거야가 들리면서 제가 그것을 손을 가려던 손을 멈추고 다른 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내를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거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무에 악한 가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느새 이방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악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 악한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들포도죠 들포도고 악한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다들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무에 이방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세상의 열매 이방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한 열매들을 맺어요 들포도들을 맺어요 그 들포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열, 시기, 다툼, 음행, 원수 맺는 것 투기, 방탕 등 말입니다 저도 목사이면서도 좌절이 되는 순간이 그럴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게 그런 들포도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요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찬 포도나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은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생명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얻는 생명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찬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만 머무른다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도 산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분명 얻었는데도 생명을 얻지 않은 자처럼 살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수많은 들포도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함으로 맺고 있는 수많은 들포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장로 아카데미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해에 장로 후보가 한 명이라도 합니다 한 명이라도 1년 내내 목사님들이 다 강의를 하고요 또 마지막에 가면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부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수료식을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참 이 한 사람 한두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만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장로 아카데미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할 때 한 장로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요 좀 특별하게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명을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장로가 이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이명을 할 때는 사실 그 안에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말 못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장로님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수료식을 할 때 간증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고백해 주셨던 게 제 마음에 참 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 싶어서 왔고 살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고 살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요 우리의 목적은요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생명을요 보험같이 여겨요 나중에 죽어서 쓰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죽어도 내가 천국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보험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은요 보험 따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요 예수님과 연결되야지 그러면 좋지 이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붙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요 내가 그 안에는요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러면 좋지 정도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지 정도로 어떻게 머무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찬 포도나무이신 것이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거해서 찬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변화된 자가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워낙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야구보와 요한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질머리가 아주 못됐죠 길 안 열어준다고 불을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뭐라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멸해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야구보와 요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잘났냐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 놀랍게 바뀝니다 그는 요한에서 4장에서 자신을 따른 공동체한테 이렇게 명해요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보안어개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하고 싶어하던 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신약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 여러 개가 나왔지만 요한복음의 39절이 나와있고요 요한 1서의 31절 다른 신약성경의 책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압도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자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가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사도 요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1서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가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선교하면서 현지에 있는 중국 선교사님들과 동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친구 선교사인 그 메카디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지 말고 너는 주님 안에 가하라 신실하신 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포도나무와 결합한 가지이구나 이것이 믿어졌다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고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잔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과일 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뿐이 아니십니다 그는 흙이시고 햇빛이시며 공기이시고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수만 배나 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참이 가져다주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것에 대해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알며 주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허드슨 텔러 성교사님이 중국 성교를 힘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제가 주님을 담지 못한 그 모습을 저의 현실을 볼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특별히 이 수요회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절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수를 보라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의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되나 그 생각이 저를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눈이 열린 자냐 니까짓게 무슨 눈에 열린 자냐 사단의 참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것이 사단의 참소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됐습니다 가지인 나에게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가지인 나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기껏해야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들포도 뿐입니다 그렇지만 찬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게 생명이 있더라고요 내게 참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됨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자기 선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활동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그 연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혹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가 들포도 같아서 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자 생명이자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또한 참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에겐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찬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지만 찬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냥 좋은 것 정도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 기도 제목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내 손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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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신 주님 찬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의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온전한 판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구원하는 믿음에만 구치지 않게 하소서 구원하는 믿음에만 구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구원하는 삶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 구원하는 소망이 있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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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들포도를 맺는 삶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방 나무에 접붙인 가지 되어서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붙어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찬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방 나무 가지로 머물러 있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찬 생명이신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삶이 아닌 찬 포도를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맺는 찬 포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임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고도 영원을 얻길 바랍니다 참여하는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원을 나타내는 자 되게 바랍니다 주의 영원을 나타내는 자 되게 바랍니다 하늘의 역사를 뒷받으셨으니 하늘의 영원을 내내 나하는 영원을 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찬 포도나무 열매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나름을 하소서 주님 아들이 어둠과 어둠에 있고 너들이 이방 나무 가지로서 악한 열매를 믿는 주 거든 흘러내린 이들이 주님 바로 인하여 찬 열매를 믿는 주님의 찬 성경이시에 찬 포도나무 시인 성경이 되어서 찬 별멸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내게 하소서 주님 나 혼자 이 생명을 내게 하소서 이 생명이 주는 내게 하소서 나를 통해 생명을 흘러가게 하소서 놀라운 죄의 내가 주님의 변화 먹이 되어서 말씀해 신자가 내게 오르며 나이다리 우리의 품을 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듭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감사에 지금路의 마음을 보듭니다 이렇게 하소서 지금 방대로 내게 하소서 하소서 저의 마음을 보듭니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을 찾네 그가 주님을 찾네 그가 주님을 찾네